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학대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 인권지킴이단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최근에 KBS가 학대 의혹을 보도한 화순에 있는 한 장애인 거주시설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곳 해당 시설의 인권지킴이단 중 한 변호사가 장애인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곳 시설 원장의 재판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과 시간 이후엔 장애인들이 방에서 못 나오도록 감금하고 시설 종사자들은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남 화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CCTV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이 장애인 거주시설에도 학대와 인권침해 감시 역할을 맡은 인권지킴이단이 운영됐지만 무용지물이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예보 단원들이 변호사도 들어있고 의료계에 정사하는 사람도 들어있고 하지 않고 그냥 시설을 해서 그냥 온 것처럼 기록을 해서 서류만 비치해놓은 거죠. 계속 그렇게 편했습니다. 심지어 인권지킴이단이 장애인 시설에 장애인 학대에 눈을 감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3년 전 원장이 10대 장애인 입소자를 폭행해 재판을 받았는데 이때 원장의 변호인으로 나섰던 인물이 다름 아닌 인권지킴이단의 이름을 올린 변호사였습니다. 학대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인권지킴이단이 폭행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겁니다. 장애인 단체는 이번 사례가 인권지킴이단이 시설과 유착해 재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준 정보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외부인이라고 할지라도 시설 편을 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렇게 구성이 되죠. 경찰은 학대 의혹이 제기된 해당 장애인 시설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학대 행위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39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촬영기자1호